야야야 형 바쁘니까 가서 이거 하나만 만들어와봐 아 저 본부중대장이 집합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 중위본부가 불렀다고? 아이 그럼 소령인 내가 해야겠네 아이 그 저번에도 개원들 안 나왔다고? 아니 뭐 중령대사장님이 텐시자고 그러는데 내가 하지 뭐 오늘은 문서양식을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한글의 상용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용구 기능은 이렇게 문서양식이 있을 때 문서에 각각의 요소들을 줄임말 명령어로 만들어서 입력하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면 새로운 문서를 켜놓고 기존에 썼던 문서에서 이렇게 양식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거나 혹은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고 Alt C를 눌러서 모양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새 문서를 열고 문서서식을 그때그때마다 작성하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서식을 잘못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문서서식이 왔다갔다 해서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용구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양식을 보다 정돈된 모양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용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서식이 갖춰진 문서양식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 문서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상용구로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상용구를 지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 부분을 드래그하고 Alt를 누르고 I를 누르면 본문 상용구 등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준말을 입력해야 되는데 준말은 여러분들이 명령어로 사용할 단어이고 통상 문서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연상에서 기억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준말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설명에 파란색 위아래 선 그라데이션 배경 이런 식으로 하고 Alt D를 눌러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모 계열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에서 선택하고 Alt I를 누르면 텍스트는 글자 상용구 등록이라고 나타나는데 네모 계열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설명에는 네모 변명조 18pt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고 글자 속성 유지에 책 상태를 확인한 후에 Alt D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계열 역시 드래그에서 선택하고 Alt I를 눌러서 글자 상용구 등록에 원 계열이라고 입력해주고 설명에는 원형 변명조 16pt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고 Alt D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주고 여기는 Alt I 누르고 주말에 녹색 설명 해주고 녹색 설명 12pt mgodic 등록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도 드래그에서 선택하고 Alt I를 눌러서 주말에 표 1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서명란도 Alt I를 눌러서 서명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고 전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식을 등록 완료했으면 이제 새로운 문서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준비되면 Ctrl F3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앞서 지정한 상용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글자 상용구에는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 있고 본문 상용구에는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서식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고 넣키를 누르면 바로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rl F3을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려는 게 아니라 문서를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서에다가 서식을 적용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문서에 간단하게 텍스트를 보고서 제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문서 커서가 이렇게 반짝이고 있을 때 Alt I를 누르면 자동으로 앞서 지정했던 서식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서 네모 개요나 원 개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문서 서식을 하나씩 복사해 오거나 혹은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개요 2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Alt C를 누르고 모양 복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필요 없이 간단히 밑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한글 문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용구로 지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 양식을 통째로 선택해주고 Alt I를 눌러서 보고서 양식 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새 문서를 불러와서 보고서 양식 1 이렇게 한 다음에 Alt I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작성했던 문서 양식이 그대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등록해 놓으면은 어떤 보고서 양식 만들었는데 양식 어디에 저장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문서 불러와서 작성할 필요 없이 새 문서 열자마자 바로 상용구를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상용구는 컨트롤 F3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상용구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지정한 상용구를 클릭하고 아래에 상용구 편집하기를 클릭해서 준말을 녹색 설명이 아니라 녹색 개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설정을 누른 다음에 넣기 마저 눌러주면 이름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다시 지정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 외에도 문서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서를 빨리빨리 작성해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상용구를 등록해서 활용하시는 방법 하나쯤은 업무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